오늘도 고약관님을 모심하는 책 소개 시간 명점은 명점 어우 난 이건 아직도 소름 돋아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혁신의 뿌리입니다. 혁신의 뿌리 아주 수준 높은 최고의 교양서 이거는 제가 이거 필독서로 할까 말까 하다가 이건 교양서라서 안 했는데 조건부로 졸꾸러기분들은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 이유도 설명해드릴 거예요. 왜 이거는 일반인들한테 필독서는 아닌데 왜 졸꾸러기는 필독서인가 그거는 제가 또 설명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소개해드리면 이 책은 원래 The Art of Innovation인데 원래는 혁신의 예술이에요. 예술 이 책은 이제 예술과 과학이 그다음에 예술과학 기술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발전하였는가인데 원제가 아트인데 The Art of Innovation인데 그것만으로는 이걸 담길 제목이 약해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과학도 담아야 되는데 여기 너무 예술만 원제 부각이 돼서 그래서 이게 이런 혁신의 뿌리는 무엇인가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을 했나 그래서 이게 보면 너무 유용해요. 일단 이 책은 왜 유용하냐면 사유의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진짜 요즘에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예술이거든요. 모두가 반드시 알면 좋은데 저도 잘 모르고 저도 몰라요. 잘 보편적으로 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술은 여러분 안 없어지잖아요. 답도 안 되고 돈도 안 되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예술은 정말로 호모사피엔스의 동굴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데 안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반성이 되는 게 우리가 생강의 탄생도 얘기하면서 예술에 대해서 많이 공부해야 된다고 했는데 안 했지. 나도 안 하고 애들도 잘 안 시키고 있는 것 같아. 모르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결정적으로 왜 이게 졸꾸러기 필독서냐 모르니까 안 시키는 건데 또 왜 모르냐 이게 재미를 못 느끼니까 환심이 안 가. 그런데 제가 이번에 왜 이걸 졸꾸러기 필독서라고 했냐면 예술에 대해서 예술톤 안 되거든요. 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업으로. 그런데 일반인 입장에서 예술 본다고 돈 당장 안 되거든요. 실용적이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친근하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이걸 한 번 알고 나면 인생에 우리가 검했던 부분 그냥 암흑같이 그냥 우리랑 관계 없었고 그냥 진공같았던 부분이 공기가 싹 들어가면서 빛이 확 켜지면서 뭔가 인생에 이런 부분도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제가 조금 설명해드리면 이 책이 참 좋아요. 이게 그 어디지? BBC 라디오랑 BBC 라디오4랑 런던 과학박물관 콜라보를 해서 엄청 대작이에요. 저자분 자자가 넘사야. 대작이라서 스펙이. 되게 그러니까 야심 다큐를 만든 거예요. 얘네가 해요. 그래서 대단한 책인데 이제 처음에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면 처음에 이제 좋은 얘기가 나와요. 저자분이 기사작인까지 받아보셨나요? sorry잖아. 그래서 보면은 그럼 이제 과학과 예술은 뭐냐? 예술만 따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과학만 따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과학과 예술은 뭐냐? 우리가 해서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혁신의 뿌리라고 했잖아요. 이거를요.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면 과학자들은 흔히 시각적으로 사고하고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예술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예술갈들도 세상을 관찰하고 탐험할 때 과학과 자연철학에서 영감을 받았다. 예술은 과학의 관찰자이자 비평가였고 친구이기도 했다. 예술가들은 과학이 진보를 이룰 때마다 기존에 쓰지 않던 도구를 이용하여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보면서 과학과 보폭을 맞췄다. 이 설명이 딱 한 문단인데 진짜 군더더기도 없고 완벽해요. 제가 조금 더 읽어드리면 이것도 이제 이 시기 과학과 예술은 모두 오늘날보다 더 넓은 범위의 것을 의미했다. 둘 다 자연 세계에 대한 흥미, 기술 제조 의미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신사라면 둘 다 과학에 정통해야 한다는 일정 수준의 사회적 기대치가 있었다. 누군가가 과학 논문을 쓰고 시도 쓴다고 했을 때 이상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없었다. 그 다음에 1780년에서 1837년 사이 왕립학회와 왕립미술 아카데미는 런던의 서머셋 하우스 건물에 한 동을 같이 썼다. 이 두 집단 사이에 추상적 대화를 넘어 구체적인 생각의 교류가 이어진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지금은 요즘에는 예술과 과학이 솔직히 이렇게 가깝다고 느껴지진 않잖아요. 솔직히 전혀 가깝다고 느껴지지 않거든요. 예전에는 그게 당연했다는 거예요. 과학도 하면서 시도 쓰면서 노래도 만들면서 그림도 그리는 게 폴리메스지. 제가 딱 뭐예요? 왜 졸꾸러기는 필독서라고 했냐면 특히 이 책의 초반부 개몽주 이때는 다 폴리메스 얘기예요. 그냥 다 그렇게 살았어. 여기서 이제 뭐 그때는 이제 좀 아까 15쪽 보면은 여기 이제 신사라면 과학은 아직 주로 신사의 영역이었다. 이제 좀 아직도 남성들이 과학에서 조금 뭔가 더 뭐라 그럴까 더 뭐라 그럴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던 시기였는데 기본적으로 이때는 폴리메스 뭔가 이렇게 선도적인 사람들 중에 폴리메스가 아닌 사람이 없을 정도로 되게 여러분이 폴리메스라는 거 졸꾸러기라면 읽고 졸꾸러기라면 진짜 폴리메스는 다 알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거 모르고 볼 텐데 다 폴리메스네요. 자동적으로 떠오르지 이제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떠올라요. 그래서 여기 잠깐 제가 까먹 틀리지 않는다면 괴태 얘기도 잠깐 나와요. 나와요. 잠깐 나와요. 우리 이제 괴태가 대표적인 폴리메스라고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괴태가 과학적인 걸로 나와요. 과학적인 조회진으로 나올 거예요. 이 책이 정말 이 책을 보면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정말 구구절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 책이 정말 재미있는 챕터가 많은데 제가 그중에서도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챕터가 뭐가 있냐면 그런 의미에서 쭉 이렇게 안 읽으셔도 돼요. 중간에 마음에 드는 부분부터 읽으셔도 됩니다. 연결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사진술에 관한 얘기인데 사진술 사진술은 대표적으로 기술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 결과는 예술이 되는 거고 이렇게 복합적인 부분이죠. 이래서 이제 우리가 혁신의 뿌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여러분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리면 벌써 폴리메스죠. 벌써 폴리메스죠. 이게 그 당시 증기망치를 발명해서 이분이 떼돈을 버셨대요. 떼돈을 버셨는데 그걸로 상을 받은 게 아니라 생뚱맞게 달그림으로 달그림으로 상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 챕터는 저는 진짜 영감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달그림에 대해서 자기에 대한 생각을 얘기하는데 어떤 생각을 얘기하냐면 달그림을 그리는 과정에 대해서 나는 회색 종이의 달 표면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을 선택해서 조심스럽게 검은색과 흰색 분필로 달그림을 그린다. 나는 생생하게 형태나 빛과 그림자에 의한 놀라운 효과까지 충실히 그릴 수 있었다. 나는 내 눈을 교육시켰고 시간이 나의 손을 훈련시켰다. 겁나 멋있잖아요. 진짜.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정말로 정교한 천체만환경이 없고 그걸 찍을 수 있는 사진도 없었으니까 계속 이분이 돈이 많으시니까 자기네 은퇴하시고 나셔서 자기네 집에 천체만환경이랑 천체 반사경이랑 이런 것까지 그 다음에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의자까지 만들어갖고 따라가면서 그리려고 밥 먹고 달만 본 거예요. 그러면서 눈으로 계속 관찰하면서 시간이 손을 훈련시켰대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달 그림을 그렸을 때 수많은 과학자들 천체 물리학자들이 그걸 보고 충격에 빠진 거예요. 진짜 내가 달에 갔다 온 기분이라고 그 정도로 그림을 잘 그리셨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그거에 만족하지 않아요. 여기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여기 달 사진이 있잖아. 이거는 방금 제가 여러분한테 의도적으로 뻥을 친 거예요. 달 사진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 장난 아니죠. 정말 달 진짜 표면 진짜 찍은 것 같죠. 이거는 이분이 그림에서 넘어가서 이제 이 달이라는 걸 이해하려면 이 빛이라는 걸 이해하는구나. 왜냐면 거기도 이제 이런 구조가 있고 지형이 있을 텐데 이게 빛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이제 사진의 그게 핵심이죠. 빛을 컨트롤하는 게 빛의 예술이죠. 사진은. 그래서 이분이 석고를 가지고 이걸 만든 거예요. 여러분 석고를 갖고 그 당시에 자기가 달 표면을 이렇게 보고 관찰해서 만든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그러면 과학적의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빛이잖아. 또 연결되는 것. 그래서 정말로 이게 대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챕터의 하이라이트는 진짜 이게 말 그대로 혁신의 뿌리구나 라는 걸 제가 딱 느꼈던 이 파트인데 이 챕터 하나만 읽어도 얻을 거 다 얻고 가는구나 나는 딱 그 생각이었는데 뭐냐면 이분이 이제 달을 맨날 관찰하면서 그림을 그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형물까지 만드셔서 이제 어떤 최고 수준까지 올랐는데 그럼 우리는 거기만 해도 막 다른 사람들이 막 영감을 받잖아요. 이분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달을 계속 보면서 달에서 지구를 보는 생각을 해요. 난 그게 너무 놀라웠어요. 이제 무슨 말을 하시냐면 달은 우리가 있는 환경과 완전히 다른 자연적 조건이 있는 세계를 가르쳐주었다. 생명의 탄생에 필수적인 물과 공기가 없는 행성은 생명을 파괴하는 조건을 가진 것이다. 달에서 보면 우리 지구의 바다는 추론할 수 있듯이 창백하게 파랗고 녹색인 빛깔로 보일 것이고 대륙은 알록달록해 보일 것이다. 영구적인 표식들도 지구를 감싸고 있는 흰색의 구름띠로 여러가지 변형된 모습으로 보일 것이다. 여러분 지금이야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당연하게 알 수 있지만 여러분이 지구에 살고 있는데 지구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걸 몇 명이나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대단한 거예요. 진짜 그러면서 여기 이 책이 진짜 대작이거든요.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 이게 실제로 이분이 그렸던 그림이에요. 당시에 이렇게 이 책이 좀 재밌는 게 그림을 칼라로 많이 넣어갖고 보는 재미가 있어요. 정말로 이게 뭐예요? 달에서 서서 지구의 식을 바라보는 그림이에요. 대단하죠. 이게 나중에 여러 곳에서 모티브가 됐대요. 실제로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이렇게 나스미스 씨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되게 대단한 얘기이거든요. 진짜 달에 서서 지구를 바라보는 느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술이 여러분 상상력의 끝판왕이고 어디까지 진짜 무한하고 끝까지 갈 수 있다는 전형적인 사례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내가 예술적 감각이 없구나.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제가요. 저도 읽으면서 느낀 게 왜냐하면 과학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과학에 나온 내용들은 제가 거의 다 아는 내용이에요. 좋아하니까. 예술 관련된 내용은 대부분 아예 모르지. 대부분 몰라. 참 편압하게 제가 읽었구나. 이쪽 예술 쪽을 거의 많이 안 읽었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했는데 그럼 실제로 달에 갔다 왔잖아요. 인류가요. 그래서 지구 사진도 있잖아요. 그게 매칭 매칭시키는데 아트예요. 이 모든 것이 아폴로 8호의 조종사 윌리엄 앤더스가 1968년도 달 궤도에서 분학으로 가득한 위에 가득한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 모든 것이 아폴로 8호의 조종사 윌리엄 앤더스가 1968년 달 궤도에서 분학으로 가득한 달 위에 어두운 하늘 위로 걸려있는 지구를 보았을 때 첫 반응과 비슷하다. 앤더스는 이후에 이렇게 묘사했다. 지구가 삭막한 달의 수평선을 치고 올라온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유일한 색은 지구의 색분이었다. 우주에서 여러분 지구를 봤을 때 너무 멋있지 않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색은 지구의 색분이었다. 취약하면서도 섬세한 모습의 지구의 말이다. 나는 곧 우리가 달까지 와서 보고 있는 가장 특별한 것이 지구라는 생각이 압도 되었다. 달에 갔으면 달에 압도 되어야 되는데 지구를 바라보면서 말도 얼마나 멋있어. 취약하면서도 섬세한 모습의 지구 말이다. 그런데 그거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사진이 아폴로에서 찍은 사진이 나오거든요. 진짜 멋있어요. 진짜 멋있어요. 이런 거 보면서 제가 이번에는 끌어오는 끌어오는 걸 많이 인스파레이션 진짜 고무 영감 이런 교양을 통해서 고향이 된다. 진짜로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일반인 분들은 그냥 수준이 높기 때문에 식견이 높은 분들이 좋아할 책이거든요. 일반인 분들 읽으면 재미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졸꾸러기는 폴리메스랑 이 정도 교양은 내가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겠다.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파해야겠다. 제가 꾹 참고 알고 나면 결국엔 여러분의 인생에 엄청난 도움이 될 얘기들이거든요. 이건 내가 총대 메고 해야겠다. 라고 하는데 제가 또 하나 재미있는 얘기 해드리면 조금 더 옛날로 돌아가서 여기 그림이 하나 나와요. 되게 멋있는 그림이 하나 나와요.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데 이렇게 그림이 하나 나와요. 여러분 나중에 이거는 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이 딱 봐도 되게 멋있는데 그냥 이걸 옛날 그림이에요. 르네상스 시대 개몽 시대 이렇게 그림들이 많잖아요. 제가 옛날 이걸 아무 설명 없이 봤으면 그림 잘 그렸네 그리고 진짜 1조 생각하고 갔을 거예요. 아무런 감흥도 못 느끼고 근데 이거를 보여드린 거를 여기 설명이 나오는데 정말 아는 만큼 보이는구나. 이걸 깨달은 게 뭐냐면 아까 이 그림이 뭐냐면 이렇게 한 번만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제 이게 어디서부터 설명해드려야 되나 37쪽 제가 쭉 설명해드릴게요. 18세기 개몽주의 시대를 맞은 사람들이 과학에 거는 기대는 하늘을 찔렀다. 합리적 이성에 호소하면서도 실험과 관찰에 기반을 두는 근대과학의 근간은 이전 세기 이미 마련되어 있었고 이제는 과학으로 설명하지 못할 현상이나 답할 수 없는 질문은 없어 보였다. 세계는 질서와 이상으로 지배되는 듯 했고 경험철학이 해야 할 남은 일은 법칙을 발견해 인류의 이익을 위해 적용하는 것이었다. 여러분 지금 과학하면 과학탐구 정도 해서 수능이나 보는 거고 과학이라는 게 인류를 구원을 할 것이다. 라는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그림에 보면 아이들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남자분들도 있고 모두가 과학의 호기심을 갖고 바라보던 시기였던 거예요. 벌써 이거를 알고 이 그림을 보는 거랑 모르는 거랑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그 그림이 여러분 태양계 모형에 대해 강의하는 자연철학자라는 그림인데 좀 설명해드리면 자연철학자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평화롭고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태양계 모형을 집중하여 바라보고 있다. 태양계 모형은 과학적 예측역에 대한 은유이기도 하고 과학적 지식이 가지는 경이로운 숭고미를 표현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다. 어두운 배경 속에서 자연철학자는 마치 빛의 전령처럼 밝게 그림의 중심에 서 있는데 반해 태양계 모형을 바라보며 설명을 들으려 모여있는 여성 어린이 남자들은 마치 신의 손길이 얼굴에 다 깨달음을 얻는 것처럼 얼굴빛이 나고 있다. 태양계는 우주의 법칙을 드러내기 위해 행성들이 힘을 합치는 이론과 실험 모두가 구현된 경이로운 메커니즘 아까 그거를 낮에도 보여줄 수 있는데 낮에 보는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데 굳이 깜깜한 배경에서 이걸 보여줬던 것은 이런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과학이라는 것이 어떤 패러다임을 지배하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 였나 그래서 그 당시에 이걸 설명하는 자연철학자는 어떤 위치에 있었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개인의 생각이 안 보이잖아요. 그걸 빛으로 사람들한테 표현한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너무 말도 멋있잖아요. 마치 신의 손길이 얼굴에 다 깨달음을 얻는 것처럼 얼굴이 빛나고 있었다. 그 빛나는 게 뭐예요? 안에 태양계 모양이니까 전구를 켜놨는데 그 빛이 마치 신의 손길이 닿는 것처럼 빛이 중요해요. 이거 너무 재밌잖아요. 이런 거 들으면 너무 재밌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제일 감동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작품 이거든요. 차가운 암흑물 틀이라는 거요. 전 이거가 좀 인사 겹뻐던 게 마지막에 나오는 예술이 과학에 영감을 얻는데 단순히 아이디어를 얻을 때 단순히 기존에 있는 방식 안에서 안에 있는 표현이나 철학이나 생각망을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예술을 하는 방식 자체에 영향을 준 케이스 아주 놀라웠는데 이 그림이 뭐냐면요. 이 작가가 빅빙을 표현한 거거든요. 빅빙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실제 헛간을 폭파시킨 다음에 그 잔해를 모은 거예요. 다시 잔해를 모아요. 그리고 그야말로 빅과 그림자로 빅빙을 표현하는데 이게 여기 문장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어떤 문장이 나오면 간단하게 이런 말이 나옵니다. 파커는 폭발 그 자체를 재창조하고 있다. 조용히 소리가 나지 않는 방법으로 다시 폭발하는 것이다. 멋있잖아요. 보면서 우리는 계속 빅빙을 볼 때마다 계속 폭발하고 있는 거죠. 아주 소리되지 않고 이런 게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그림을 이거 다시 조금 더 설명해드리면 이 그림은 아까 너무 재미있어요. 작품 중앙에 있는 램프가 등장인물을 드라마틱하게 비추는 방식으로 어둠 속에 빛을 표현했다. 명암이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 부분도 있고 어둠이 아직 반쯤 남은 부분도 있으며 완전히 어둠 속에 남아 실루엣만 보이는 부분도 있다. 이 네 문장 읽기 전에 아예 눈치도 못 쳤어요. 이것도 읽고 나면 또 가서 봐. 진짜 그러네. 그러는 거예요. 진짜 그러네. 그러면서 또 설명해드릴게요. 태양계 모형 자체를 떠나서 작품의 다른 부분에서 작가가 비슷하게 신경 쓴 단서가 또 있어 전체적인 메시지를 읽기는 어렵지 않다. 예를 들어 왼쪽에 있는 여성은 고급스러운 레이스와 진주를 두르고 당시 유행하던 모자를 쓰고 있고 필기하는 남성은 조끼를 입고 있으며 어린이들의 코트에는 좋은 단추가 달려있다. 이렇게 세세한 디테일은 모두 새롭게 등장한 중산층의 소비문화를 보여주기 요한 것인데 이 자체가 산업혁명의 산물이다. 그런가 애가 있구나 사람이 있구나 심지어 보면서 여자 남자 이런 생각도 안 했어 애 생각도 안 하고 잘 그렸구나 사진 같네 이런 느낌만 있었지 벌써 여러분 설명을 들으니까 어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칠 수 있는 그림이 우리의 마음과 머릿속으로 들어오잖아요. 저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예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호텔 같은 데나 어디 콘도 같은 데 가면 거기 좀 심심하니까 거기에 작품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거 있으면 좀 챙겨보려고 노력을 하고 근데 그게 보려고 노력해도 본다가 해서 마음이 와닿지는 않았어요. 배경을 모르고 이 작품이 의미를 모르니까 해석할 줄 모르니까 그다음에 해석할 줄 몰라도 내가 의미부여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경험치가 없어서 의미부여가 안 됐는데 그 작가님이 말한 거 빅뱅을 다시 구현한 것 아니면은 이번에는 그 달에 가서 우리가 달에 대해서 이 예술가가 정통한 다음에 계속 달을 바라보니까 달에서 지구를 바라봤을 때는 어떤 느낌일까 그런 거를 예술 작품으로 마주했을 때 그다음에 이제 옛날 작품을 이렇게 보면서도 시대상이 담겨 있고 그다음에 그 당시는 어떤 철학이 주류를 이루었나 이런 거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정말로 뭔가 깊이 있게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나중에 뭘 하고 싶어졌냐면 나도 진짜 나만의 예술 작품 하나 정도 남기고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다음에 이런 책을 읽는 것도 좋지만 예술이라는 거는 직접 보는 게 더 좋거든요 공부하면서 책만 해서 갖추는 게 아니라 직접 보면 좋은 게 많아서 제가 그다음에 우리 주변에 우리나라에도 예술가분들이 많잖아요 제가 고약가님이랑 이 책을 읽고 옛날부터 좀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잡털기에서 미술가 선생님도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거는 제가 추천해서 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졸꾸러기 여러분들한테 어떤 전시회 추천해 준 적도 있잖아요 이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해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 예술 쪽에서 저희는 그쪽이 문외환이니까 대가나 영향형이 있는 분들 그쪽에서 난닥이인다 하는 분들 저희가 실제로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상스퀘어를 통해서 좀 장기 프로젝트 같은 걸로 해서 그게 뭐 뷰수도 안 나올 수도 있고 솔직히 돈도 안 될 수도 있지만 이제 이거를 여러분한테 필독서로 찍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당장 왜냐하면 누가 봐도 예술 채널이 뷰수가 많고 그러진 않거든요 명백한 사실이거든요 못 본 것 같은데 실제로 그다음에 그런 거 올리면 저희는 구독자 감소가 무조건 생겨요 데미지가 있어요 채널에 다 돈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우리는 진짜 불특정 다수를 겁나게 모으는 게 우리의 궁극적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을 공유한 분들이 진짜 발전하고 그다음에 삶이 풍요로워지는 게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한 연말 정도 우리가 섭외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는데 아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빠르면 연말 정도부터는 예술 관련해서 저희가 컨텐츠도 많이 만들 생각이고 또 전시회가 여러분 또 이게 그게 있어요 저는 또 왜냐하면은 저한테 그러한 분들도 많이 찾아오세요 예술 관련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그러면서 제가 옛날에 깨달은 게 뭐냐면은 미술관 같은데 전시회 같은데 보면 공짜가 많거든요 이거 공짜로 해서 작가님들 어떻게 밥은 먹고 사시나 그랬는데 그 방문객한테 과금을 해서는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솔직히 거의 불가능하고 정말 영국 박물관 이런 거 갖고 와서 막 큐레이터가 막 전시하는 그런 박람이 아니고 전시 아닌 이상은 이분들은 돈을 어떻게 보냐면 작품을 팔아서 돈을 버세요 우리랑은 좀 저는 왜냐하면 예술 작품 사본 적 없거든요 아직은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영역인데 그러면 일반인들한테는 어떤 메리트가 있냐 장점이 있는 거냐 우리는 무료로 가서 볼 수가 있는 예술이라는 게 이렇게 좋은 거거든요 오히려 예를 들면 아기자기한 미술관들이 몰려있는 데가 많고 그런 데 가서 보고 커피 한 잔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 느낀 것 좀 생각을 해보고 못 느꼈으면 못 느낀 걸로 뭐 끝나도 돼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 표현을 못하는 거지 영감은 여러분 뇌세포를 그 다음에 가슴 세포를 때렸을 거니까요 우리가 그런 것도 조금 되게 이번 책 옛날부터 좀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 책을 계기로 우리가 뭔가 그런 거 관련해서 좀 우리의 리소스를 투입을 해서 좀 제대로 해보고 싶어졌다 그게 보통 예체는 중요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스포츠나 운동이나 음악 같은 경우는 하는 사람도 많고 소비가 많이 되는데 미술 뭐 이런 쪽 조각 이런 쪽 예술은 거의 소비가 많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그런 마찬가지고 왜냐면 우리가 이것저것 하는 걸 엄청 좋아해서 안 건드는 게 없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제일 적었던 포션이 예술이었으니까 맞아요 아무튼 근데 이 진짜 예술은 여러분 그러니까 혁신의 뿌리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확실하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과학과 예술의 완벽한 공통점은 무언가를 깊게 관찰한 다음에 표현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게 그리고 상상력 거기에 나오는 상상력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너무 이거는 비약이 없는 거거든요 무언가를 깊게 관찰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과학은 공식과 어떤 실험 결과를 표현하는 거고 예술은 자기만의 표현 방식으로 조각이 되든 미술이 되든 음악이 되든 자기만의 표현 형태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난 그거 보고 진짜 놀랐거든요 근데 과학은 여러분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되게 많이 누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예술이 되게 진입장벽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여전히 상상력은 찍고 올라갈 수 있는 계기는 남아있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예술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너무 괜찮은 책이었고 너무 재밌었고 졸꾸러기는 다 읽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고약가님과 다음 시간에 또 알찬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또 만나요